얇지는 않게 선크림까지는 바르셨으니까 나머지는 생략하고 좀 오래 갈 수 있는 부스터를 먼저 바를게요. 베이스에서 가장 중요한 건 스킨로션을 깔끔하게 잘 두들겨서 바르신 다음에 하시는게 가장 좋으세요. 남성분들 같은 경우는 이런 눈썹 같은 거를 좀 다듬고 하시는게 좋으시고 남성분들도 같이 이런 스킨로션을 꼼꼼하게 완료되지 않으면 거짐이라고 해서 남성분들은 그런게 비기 때문에 네.